네, 오늘장 간판주,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신일섭 소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LIG 넥스원입니다. 앵커님께서도 브리핑을 해주셨다시피 우주항공산업주들이 좋아요. 근데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왜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됐다는데 갑자기 항공산업이 좋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사거리 1000km 이상,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거를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개발하게 풀어주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북한에서 하는 걸 보면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해놓고 사실상은 그게 미사일인 거죠. 그걸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제한을 해놨었는데 이거를 풀면 미사일도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말은 안 하는데 항공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더 멀리 쏠 수 있을 거예요. 달로 가는 우주선을 개발한다고 해놓고 미사일을 개발할까 봐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안 했던 건데 한국과 미국 간에는 이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LIG NEX-1은 실적 쌍두마차가 딱 두 개가 있는데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LIG NEX-1이 쌍두마차가 두 개가 천궁하고 현궁이에요. 천궁은 탄도탄 요격체계. 그러니까 이 항공기, 항공기를 쏴서 맞출 수가 있는 지대공이죠. 지대공 미사일이 있고 현궁은 쉽게 말해서 전차를 부수는 겁니다. 전차를 부수는 미사일이에요. 이 두 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가장 영향을 좋게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LIG NEX-1이 한미 미사일 지침,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이외에 이 오르는 이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최대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LIG NEX-1. 이 방산 산업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이거 미사일 쪽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사일을 개발하는 능력이 결국은 달, 화성으로 쏘는 우주선. 좋겠으면 이쪽으로. 우리도 방산 산업을 좋겠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이걸 안 좋겠으니까 한 얘기고요. 그리고 그거를 항공 우주 산업으로 넓힌다면 또 다른 업체들이 등장할 수가 있겠죠. 인텔리안 테크라든가 아니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이런 거는 우주 쪽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LIG NEX-1은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우리나라 방산 산업 이쪽에서 좋은 거 이렇게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식 대표님의 오늘 짱 간판주도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한일 단조와 한국 전력을 갖고 왔는데 이미 미사일 관련 쪽은 신리수 선장이 다뤘으니까 저는 한국 전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미국이 중동 유럽 제3국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이번에 합의를 하였죠. 그래서 원전 관련 주들이 상승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국 전력이 좀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하라 원전 1호기를 한국 전력이 기술 설계를 비롯한 산업 전반을 총괄을 하면서 수출을 하였고 앞으로도 원전을 수출하게 된다면 한국 전력이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맡아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2.8% 증거한 5,716억 원이나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지금 주가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상태입니다. 지금 순자산가치가 68조인데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15조 9천억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상장돼 있는 종목들 중 공기업, 일반기업 다 포함해서 가장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니 지금과 같이 시장의 하락력이 나더라도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내수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략하는 데 크게 무리 없어 보입니다.